안녕하세요. 저는 레트로 포커싱 스톤라이터 구만입니다. 해피코인 노래방에 놀러왔고요. 재밌게 놀러 갈게요. 제가 웍년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좀 재밌게 했던 사람인데 강전 지 4,5년이 돼 갔는데 정말 코인이 있네요. You can do it. 첫 번째 곡으로 잠만에 왔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웍년에 노래방에서 많이 들었던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주문, 미러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끓여 언제나 그럴 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도 워워워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tyle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넌 나의 노약 I got you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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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my style HonNed kiss Nhola Perhaps You're gone 함께 나를 Picasso Так당한 이끝 new 두 번의 키스 두 겹게 꺼져 버릴 것 같아 ganzen 내 심장 널 가져 You know We Got it Under my style 네 이번에게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예 95년이 없고요 자 두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워가지고 좀 빨가네요 한번 이렇게 신나게 돌았으니까 좀 잔잔하게 폴킴 선배님 모든 날 보는 순간 진지한 것도 하나 해줘야죠 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너의 꿈은 항상 딱히 됐어 고단했단 말이야 예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마당의 눈빛으로 다하니까 음 음 한 손 위에 꽃은 이 꽃이 모든 날 모든 순간 할게 행복할게 행복할게 바람이 졸래 햇살없이 눈빛을 너에게로 눈빛으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다하니까 다하니까 예 편집될 것만 같은 모든 날 모든 순간 알아서 편집해주시겠죠? 완벽해요 당신은 다 세워 이번에는 제가 이거 하고 NPMG 위크 2019 카테고리를 뽑아서 한번 맞는 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진행하고 자기가 뽑아고 자기가 노래하는 괜찮네요 아 예 영국 맛집 NPMG NPMG 아티스트 곡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잘 보시죠 제가 소란 선배님을 고등학교 때 거짓말이 아니고 앨범을 전곡을 다 마스터하고 맨날 소란 선배님 노래만 들어왔는데 입덕하게 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전에는 리코타 치즈 세르도가 뭔지 몰랐어요 마지막 곡이고요 코인을 넣어야겠죠 코인을 코인을 넣고 마지막 코인 여기다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들 제일 좋아하는 건 나왔네요 삼겹살 유로는 썼먹한 유로군 감자전 부끄러운 칠샘 버터 바리프에 쉬림 파스타 너 없이도 좋았을까 알리리오 올리오 앨끈 내 뇌 뇌 뇌 뇌 뇌 몬살물 내 뇌 가수 파이널 프레스 맛있어 오늘 수준 노랗군요? 와 실력이 끝내줬는데요 이게 100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세 분까지 이렇게 노력하게 왔고요 앞으로 많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놀러오겠습니다 본인 노래방 더 알찬 구성과 함께 오늘 수준 노랗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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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준 노랗군요 both 너를 보냈을 때 몸 돌리는 걸 잊혀줘 내가 사랑하면 사랑 된단 말 다시 찾아갑게 되는 걸 알잖아 너를 멀리하며 혼자 있는 걸 믿어줘 내가 참 아름다운 일 알 수 없는 말 너를 멀리하며 사랑해줘 너를 멀리하며 혼자 있는 걸 믿어줘 노래방이구나 저 노래방을 한 15년? 15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오랜만에 낯설다 특히 이렇게 혼자 있는 노래방 진짜 낯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뭐 해볼까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드 맡고 있는 김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방 15년 만에 와서 첫 곡으로 부를 노래는 김범수의 술 한 잔 안 먹고 친구들도 없고 혼자 이렇게 부르려니 좋은데 몇 잔 나올까 노래방으로 바람을 가네 눈이 돌아가도 나 볼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 맘이 이뤄질 만지 보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주었느니 너를 찾고 있지만 너희 맘 사랑해 너를 닫아줄 수 없어 너를 닫아줄 수 없어 너를 닫아줄 수 없어 이러면 안되지만 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질 수 없어 정수! 좋아요! 이번에게 그 대하루 만점에 대전하세요 좋았어 95점 첫 곡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곡은 몇십 명제에 대해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롤리나이트 하겠습니다 롤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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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은 여기서 고르라고 그랬지 여기서 고를게요 골라서 하래요 저는 OST OST 할까?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하나만 더 K-POP POP OST MPMG MPMG 아티스트 곡 처음 뽑았는데 이게 한 번에 나오네 이걸로 한번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 발라드 가수 이민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이민혁 이 노래는 낮아 차갑게 내게 말하는 넌 넌 넌 앞에 두 채로 하지 못했던 말 안녕 안녕 넌 넌 사랑한 적 없어 이 말을 근데 하지 못하고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 없이 눈물 많이 아직도 넌 나를 안고 싶어 아니 노래 되게 어렵네 끝까지 불러보겠어 한번 나 불러봤어 지금 나를 지금도 나를 안고 싶어 나를 타신거지 너무 사랑한거지 그 눈물도 자꾸 여깠다며 우리 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몇점 좋아요 이번에게 그대하루 만점에 대전하세요 아 세곡 불렀구요 오늘 mcmd 해피그린 노래방에서 간만에 노래 세곡 재밌게 원래 춤도 추고만 더 까먹는 노래 재밌게 놀다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구요 여튼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뵙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뵈요 안녕 안녕 아 백점이 안 나왔어 에이